가즈아! 가자! 한 번 하실게요 자 준비되셨어요? 네! 자 갈게요! 화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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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좋아요 이럴 때 박수 주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렇게 예쁜 우리 박사진 팬카페 분들도 오시고요 또 멋진 신유 팬카페 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김양 팬들도 와주셨을 거라 믿어요 네! 오면서 두 명 만났고요 하하하하 네!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양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대구 신청사는 화원으로 꼭 유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니다보면요 오지마라보다 흥부자를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흥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하하하하 괜찮으신가요? 네! 사실 박수 치시면서 즐기시면요 약간의 추위도 금방 달아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원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모으셨으니까요 그 불타는 열정을 이곳에서 함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양은 신나는 메들리 한 곡 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곡은 뭡니까? 같이 하나 둘 셋 넷 코스모스의 피아리는 전부 포기하며 일뿐이 고통이 모두나 달려주겠지 달려라 고향에서 설레는 바람이 많고 순간나도 떠오르는 어디라고요? 그리운 나의 황원역 한 번만 더! 그리운 나의 황원역 좋다! 아! 그리운 나의 황원역 그리운 나의 황원역 가라앗어 어떠세요? 만져서 마음은 공략하는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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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은 공략하는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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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에 사온 밤에 깨끗한 물건 없는 우리 맘 뭘 알아 저놈인가 그중에 저놈이라 왕궁이 지금 고간마다 우리 맘 울었어 울었어 손 씻었어 울었어 손 씻었어 울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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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한 내 맘 돌아와 기다리는 날 소원의 친구라도 목소리 누굴 따져 머릿음에 알았으며 하사구 부르는구나 아깝게 흔들이야 하사구 부르는구나 아깝게 흔들이야 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니까요 안 하실까봐 되게 서운했어요 하나는 더 하는게 좋겠죠? 감사합니다 앵콜 안하시면 어쩌나 집에갈때 서운해서 어떡하나 이 감정을 그랬는데 앵콜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신거니까요 그 마음들 불꽃같이 튀는 오늘 하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매들 한 곡 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화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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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화원! 자꾸만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싶네 자꾸만 보고싶네 자꾸만 보고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나꾸만 보고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싶네 여기계신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아름다러운 우리 화원 시청 사과세 sweet 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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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 같은 천국의 잠을 꺼져 젊은 하 샤! 땡큐 고맙습니다